everybody fuck it up 송지효 나이 몸매 분명 김종구 송지효는 배우이지만 런닝맨을 통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가 올라가면서 갈수록 이뻐지고 있어 송지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 블로그 포스팅에선 연기도 좋고 예능도 잘하는 송지효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송지효 나이 송지효 본명 송지효 몸매 송지효 김종구, 송지효 성영전 사진 처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송지효 프로필 송지효 본명 천수연 생년월일 1981년 8월 15일 송지효 나이 만 36세 송지효 키 168cm 혈액형 A형 가족 송지효 동생 직업 탤런트, 배우 소속사, 마이컴퍼니 데뷔, 2001년 잡지 유키키 표지 모델 경력, 2017 10. 호츠민 한류 박람회 홍보대사 왜 삼건 송지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웨이보트 사용 먼저 송지효는 쌍화점, 구음, 신세계 외 여러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지만 털털한 성격으로 런닝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예능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 송지효 과거, 대학교 졸업반, 시절 백화점 앞 조그마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데타를 구하기 위해 일주일만 더 일하다 캐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예계로 데뷔하게 되며 다양한 광고로 얼굴을 날리고 영화 여고괴담 3 드라마 풍의 출연과 송지효 상화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갔는데요 그러던 중 2010점 런닝면에서 뛰어난 게임 감각으로 프로그램의 에이스로 우뚝 서면서 멍지효 같은 별명까지 생기며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런닝맨을 통해 여자 최후 수상을 받게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에서의 인기가 엄청나게 흥행이 되더니 대만 배우 증백님과 함께 중국 버전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인기의 다양한 광고를 찍게 되고 영화 신세계와 드라마 천명 응급 남녀 외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우의 입지를 다시 다지게 됩니다 최근 미우새 송지효가 출연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날 김종국 어머니는 송지효를 마치 아들 친구 대하듯 살갑게 송지효를 맞이했는데요 이어 미우새 주변 어머니들은 송지효에게 김종국과 잘 해보라 두 사람 잘 어울린다면서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김종국 집까지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송지효 김종국은 과거 러닝맨에서 궁합 점수 95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지희씨는 목이 마른데 김종국씨는 큰 머리이기 때문에 궁합이 좋아서 85점에서 95점 정도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앞으로 그녀가 4월부터 진행하는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트를 통해서 발품 팔아 완성하는 뷰티로 출연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미션을 수행하면서 솔직하고 재밌는 뷰티팁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한편 송지효 나이는 1981년생으로 40대에 가까워지고 계시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동안의 외모와 꿀피부를 보이고 있어 많은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송지효 성형전 사진 키워드가 생기면서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 방송에서 눈과 코 수술을 하지 않은 자연미인임을 이미 입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송지효 몸매는 큰 키와 비율이 좋아? 매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화보나 광고에서도 충분히 그녀의 매력인 송지효 몸매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송지효는 배우이면서도 런닝맨을 통해서 멍지효라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좋은 모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